제로에너지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거의 없는 집을 말하는데요. 제로에너지 임대단지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태양강 패널 지붕으로 색다른 모양의 건물들. 집이 알아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별도의 자원 투입이 거의 없게끔 설계된 제로에너지 하우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과 경기, 김포, 오산 등 제로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임대형 단독주택 298가구를 완공하고 첫 입주자를 맞았습니다. 임대형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외단열과 열교 차단 공법 3중 창호를 적용해 결로,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와 함께 열 회수 환기장치는 창문을 열지 않아도 알아서 공기를 순환해 열 손실을 받고 미세먼지까지 걸러냅니다. 지붕이 태양강 패널을 통한 자체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전기료도 제로 수준입니다. 이곳 제로에너지 하우스에서는 전기료와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기존 규모 아파트 대비 약 6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료도 주변 시세 대비 67%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도 적습니다. 별도의 입주 자격은 없지만 노부모 부양 가족과 신혼부부에게 물량의 30%를 특별 공급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동탄과 세종, 부산에 약 48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는 고성능 제로에너지 임대주택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제로에너지 주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공법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의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신축 건물은 2025년 제로에너지 기술 의무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